어디 가요? 학원 있어요 학원 있어요? 19 오케이 준비했네요 문장 준비했습니다 4계절에 대한 얘기죠? 4계절이 고였더라 4시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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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는 4라는 뜻이죠? 시즌은? 계절 계절이 몇개나 있으니까 4개나 있으니까 이렇게 시즌 좀 쓰기 어려운데 그렇죠 EA가 뭔 소리 했죠? E E 여기에 S는 시즌이 됩니다 시즌이 4시즌 시즌이 시즌 4개절에 고매는 어떻고 여름엔 어떻고 여름엔 어떻고 여름엔 더웠고 여름엔 더웠고 여름엔 더웠고 여름엔 더웠고 Testing It's Warm It's warm in spring It's warm in spring It's warm in spring Okay, 그래서 따뜻합니다 It's warm It's warm It's warm Spring In spring 이름치는 무엇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에요 인이 붙이면 무엇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 언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 언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 바뀌네요 인이 붙이면 언제가 된거에요 우리가 In spring 인 spring 인 spring 무엇이 언제가 되고 있네요 인 spring 세일 인을 하고 싶으면 궁금한거 영어는 앞으로 보내거든요 그래서 When Is it 언제 따뜻합니까 여기에 대한 대답은 대답할때는 It is It is It is warm It is It is It is Warm in spring When is it warm? It is warm in spring It's warm in spring 그쵸 Tone의 뜻은 True True 이라는 어떤식으로 이렇게 할 편에서 뭐가 될까 바꾸는것 뭐가 필요하다 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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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s나 M이나 R이 필요한데 Is이니까 M도 아니고 Is, R도 아니고 It, Is이 쓰는 거고요 자, 오케이, 춥습니다 Is it cold? It's cold 춥습니다 It's cold 오케이, 겨울엔 추워요 Is it cold? It's cold 겨울, 겨울, winter. It's cold in winter. 춥습니다. It's cold. 언제? In? In? Windy. Winter. Okay. Winter. 겨울이 잘 안 매워지는 고양이가 있어요. 겨울은 뭐라고? Winter. 겨울에 춥습니다. 춥으면 뭐라고 하면 되겠다? It's cold in winter. It's cold in winter. In winter란 내가 듣고 싶어. 뭐라고 하면 될까요? When? 언제 춥습니까? 하니까 When? 눈물느낌? When is it cold? 언제 춥습니까? When is it cold? When is it cold? 춥습니다. It's cold in winter. In winter. When is it cold? 언제? In winter. 겨울에? In winter. 겨울에? In winter. In winter. 겨울에? In winter. In winter. It's cold in winter. Okay. 덥습니다. It's h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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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kay. It's hot. Okay. 여름에. In summer. In summer. 그러면 여름에란 내가 듣고 싶어. Wh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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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s it hot? athletic신 Texc emponio get thwt? When? When is it hot? Is it hot? It's hot in summer. When is it hot? It's hot. When? When? When is it hot? When? When? is it hot? It is, it is, it is hot in summer. It is hot in summer. It's hot in summer. Okay, 바람이 불러요. I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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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s windy. Okay, 바람이 불립니다. It's windy. It's windy. Okay, 예빈이 클래스판으로 공부할 때 소리내서 따라 읽었어? Okay, 그러니까 기억이 안 나는 거야. 영어는 말을 배우는 거니까 눈으로만 보면 절대로 안 돼요. 소리내서 따라서 읽습니다. 여기서, 뭐야, 터치하면 소리 들려주죠? 네. 그럼 따라 읽으세요 꼭. Okay, 선생님이 집에서 따라서 소리내면서 안 했는지 알아 몰라. 아... 아... 맞습니까? Okay, 그래서 바람 봅니다. It's windy. It's windy. It's windy. It's windy. 바람 봅니다. It's windy. It's windy. It's windy. Windy. muchos 따라하면 바람이 그러면 바람이에요. Windy는 바람이라는 무엇 바람, 이름이 시고요. 그런데 여기다가 이렇게 이렇게 무한 거 붙이니까 무한 했다. 어떤 시가 됐죠? 이렇게 붙이니까 또 하나씩까지 되는 바람입니다. 자윤히 바람이 굽니다. It's windy. 꼭 소리 내서 읽으세요. 무조건 따라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무슨 계절에 바람이 불죠? 겨울. 겨울에도 불지만 가을에도 많이 불죠. 그래서 가을에 바람이 불어요. It's windy and It's windy and fall. 뭐라고요? It's windy and fall. 뭐라고요? It's windy and fall. 바람이 굽니다. It's windy. 가을에 in fall. 이제 폴의 뜻은? 가을. 무슨 시인? 이름이 무엇입니까? 그런데 in fall. 가을에 바뀌죠. 이제 다 듣고 싶어? 뭐라고 물어요? When 언제 When It's windy 언제 바람이 굽니까? 라고 듣고 싶네요. When is it windy? When is it windy? 바람이 굽니다. It's windy and fall. We're 주변에 대한 가. 월, 에. 선생님. 뭔가 겨울에도 똑같은 거 반복해서 갈 수도 있죠. 네. It's windy and fall. OK. 이제 5위 카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5위 카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5위 카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바라위브는 바라위브는 윈디 윈디 바람은 뭐라 했죠 바람 윈디 윈디 와이 빼면 바람 와이 붙이면 바람 이름씨가 어떤씨 됐네요 와이 붙여서 오케이 그 다음 봄 스프링 오케이 봄이에요 스프링 그 다음에 봄 봄 가을에는 뭐였죠 가을에 인 봄 그 다음에 핫 덥다가 뭐였죠 덥다 덥다 덥다도 하지 않을까 아니구나 덥다 It is hot 아까 문장 타도 할 때 했잖아 아 그게 두특 덥다 됐습니까 다음에 따뜻한 따뜻한 추억은 따뜻하다 It's warm 봄에 따뜻하다 It's warm It's warm It's warm spring 그치 다음 계절 시즌 오 어려운거 그럼 내 사계절은 뭐였더라 사계절은 오 오 옳죠 왜 시켜냐면 눈치 빨라요 시즌이 있어요 시즌 선생님 왜 시즌을 하는지 보려고 한 번 더 오케이 시원한 쿨 쿨 쿨 쿨 쿨 쿨 쿨 쿨 쿨 Так 네 쿨 쿨 쿨 춥습니다. 아 춥다 춥다. It's cold in winter. 춥습니다. It's cold 겨울에 in winter. 그 다음에 추운 추운 cold 춥습니다. It's cold 겨울에 it's cold in winter. 그렇지. 그 다음 여름 summer summer 하면 안 돼. 영어를 쓰는 사람들은 이런 발음을 못 해요. 엄마 이거 못합니다. 엄마. 그러니까 이것도 못해. 이런 말은 못해. summer. 됐습니다. 엄마 못하고요. summer 못합니다. 엄마 summer. 됐습니다. 엄마 엄마. 엄마 엄마 못해요. summer. summer. 네. 잘했습니다. 잘 먹으시고요. 감사합니다.